일단은 본인을 보자면 속에 있는 말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나와요 직업으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랑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건지 그래서 직업으로는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한 번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 다녀왔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은 2년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1, 2년 안에 그런 거는 아니고 좀 세월이 지나고 45세 이후에 나랑 2년이 닿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올해는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나와 근데 내년에는 이동 변동수가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이나 나의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이나 계획하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을 생각하고 좀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본인의 성격을 왜 웃어요? 생각했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네, 성격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하세요? 그러면? 잘,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굳이 말해서 이렇게 기분 나쁠 바에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사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런 점사가 첫 마디에 나온 거 있지 않을까? 너무 안에 삭히고 내 생각이나 이런 걸 좀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알고 아는데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러면은 뭐 항상 주변도 바뀌지도 않고 그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표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 근데 뭐 사업적인 거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네, 사업한 지 한 5년 된 것 같고요 무슨 사업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랑 웹사이트 개발해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많아요? 아니요, 적어요 이게 작년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부 지원 사업도 다 떨어지고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사업할 그거는 지금은 아닌데 너무 좀 일찍 하신 거이지 않을까 회사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다른 직장을 원래 다녔을 때 거의 한 1, 2년마다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연봉 올리려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차라리 내 거를 해보자 라고 하고 그냥 차린 거구나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시기지 사업을 차려서 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년에 그 사업을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그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또 한다던가 하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유지하면 안 될 것 같고 계획하는 일이 따로 있으세요? 일적으로는? 어... 일적으로는... 뭐... 무역... 무역 쪽? 무역? 네. 해외... 네네네 태국 쪽이랑 해서 무역을 좀 할까... 아... 태국 쪽으로 해서 무역 일을 지금 하시는 일 하면서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IT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 쪽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초기 단계... 어...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올해 말고 내년인 것 같다고 네. 그럼 올해는 하지 말까요? 올해는 좀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일단은 시작은 해보되 더디고 안 풀리더라도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올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막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하는 거면은 저는 올해는... 제가 투자하진 않아요 투자할 돈도... 아니 투자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네? 네. 맞아요. 투자를 받아서 해요? 네. 아니 그러면 본인 눈에 올해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돈이 안 들어간다 쳐도 투자한 사람은 그럼 ㅈㄷ 되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왜? 큰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조금씩 넓혀가려고 시장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하려고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 사업자는 누구 이름으로 하고? 본인 이름? 아니요. 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래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럼 그 사람은 오늘 묻어갈 수도 있는 거죠? 동업은 아니고요? 동업이라... 동동대표이긴 해요. 공동대표이긴 한데 그럼 동업이죠 뭐 근데 뭐 지분 자체가 구십구 대 일이라서 아 구십 그 사람이 구십구 본인이 일? 뭐 그렇게 하면 일단은 해보세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공동대표라고 해도 직원 개념인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일단 그러면 한번 시작은 해보세요 근데 그 지금 하려고 하시는 무형 일은 잘 맞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더뎌도 내년부터 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던가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건강 쪽은 어떻게 할까요? 건강 안 좋다고 나오는데요 어디 비싸요? 어디를 좀 좋으시면 hm 다님 신장! 신장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 조심하라고.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오장육부 어딘가 한 군데가 약한 데가 있는 건지 아무튼 뭐가 안 좋은데 간이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신장 뭐 그쪽 조심하라고 나오네요. 저 잘 모르겠는데 사귀시는 분은 계셔? 결혼은 지금 아니라고 나오는데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할 생각은 따로 없고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혼자 키워요? 아니요. 전처가 키웠고요. 자유롭긴 하겠네. 애들은 안 키우니까. 양육비는 주고? 주죠. 줘야지. 그럼요. 당연히 줘야죠. 그래도 이혼하시고 그래도 그런 거 흠도 아니고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양육비 잘 주고 할 소리 하면서 마음의 문만 안 닫혔으면 다행이지 뭐. 근데 아무튼 평생 혼자로 살지는 않아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이 연애만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다시 한번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벌어도 벌어도 없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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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게 많은 건지 벌어도 벌어도 없다 소리 나오는데 그래도 한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갈수록 재산이 쌓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한다는 게 어디예요. 아, 그래요? 지금 고생하고? 그럼요. 그리고 사업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사업이라는 게 바로 해서 잘 되면 좋게 하겠지만 난 중에는 그래도 나한테 재물이 쌓이고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갈 거 다 나가고 해도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니까 후년에는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